모든 증강 무작위 모든 증강 무작위 릴리아 무작위 귀인 넥타 21 암호모 일라 암호모에 복붕 스탑 대형 어 근데 박세형 밀어줘야겠는데 그냥? 오케이 오케이 나 조이도 있어갖고 나 조이 쪽도 좋긴 해 초반에 살살 먹을 생각해 만약에 자연스럽게 나오면 엘모모 귀인 타겠다 나 초코말끼 할 생각도 할게 이거 100개 칠게 박세형 애쉬 확인 우리 증강 초밥 끝나고 안정현 행운 연패할 사람이 끊어주면 좋아 연패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코그모 기물들을 들고 가야되서 모르겠다 엘모모 불베 두개 들고 없었다잉 확인 불베 두개 올리고 나 코그모 해야될거 같은데 좀 무섭네 그냥 보고 코그모 할지 안할지 브리핑할게 나는 야 일라 2성 와 지르는데요 근데 나 아마 정리해야될거 같아 내가 안정현 담가야되지않을까? 그냥 밀고 깜부도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네 좀 애매해 증강해서 진짜 좋은거 나오는거 아니면 팔 생각할게 어 초코말끼 웬만하면 하지마 음 팔 생각할게 그럼 나 현릴 밀까? 현릴 밀어도 되긴 해 공구려 나 이거 장갑 나오면 좋겠네 어 막 안 남았다 나 그냥 럭스 2성 먹고 울클랑 몰아야겠다 오케이 풀티 풀티 나오면 아 나 이거 점심값 먹고 굴려도 될거 같은데 음 지금 타이밍 먹는게 제일 좋아 운이 조금 말라가지고 잠깐만 안정현 내가 담글게 그러면 지금부터 나 풀오픈 네 오케이 오케이 모르겠어 일단 용발받아 야 내가 안정현 담글 때까지 내가 그 열개 응 풀 딜 가나요? 아 까비 카시양 훈령 조회 한다고? 응응응응 너가 그쪽 밀어 밀리야죠 알겠어 박사양 1등 해줘 나 이제 못 담궈 김을 못 팔아서 3-3 증강 두호자초밥 확인 나 어차피 다 지거든 내가 담글게 그냥 책임지고 오케이 코스모 연승 담가주면서 나이스 형들 나 이번 판 좀 힘들어 확인 잘해볼게 우리가 나 카리사 떴거든 그냥 카리사 밀어야 될 것 같아 음 내가 이겼는데 형 나 일라 2성인데 내가 이겼어 와 내가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내가 이겼어 이겼다 턴 해주면서 나이스 좋아요 이거 애쉬 작치랑 복고 중에 뭐가 더 좋아? 애쉬 무조건 작치 어 작치가 1티어야 아 나 지금 신병 먹을까 행장 먹을까 행장 애매한데 형? 행정이 무난할 때도 템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에 좋은 나 나 템 딱 박았어 아 이거 내가 진강 늦게 올라가지고 담글 수 있었는데 못 담궜다 미안하다 괜찮았다 괜찮았다 모모 정신 차리고 한 대 패써 오케이 오케이 해방 해방 해방일지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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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갈게 형 나 노틸 남으면 좋긴 한데 어? 어? 아 필요했어? 나 이거 상대팀이지 확인 못해 이거 이거 상대팀이지 확인 못한다 이거 너무 잘 떠도 문제네 다음 턴 줘자 다음 턴 줘자 상대 애쉬 떴다 그 안정현 고점 높다 일단은 내가 안정현 패놨어 확인 안정현 애쉬 이거 애쉬 우리팀이 동그리 형 아 그 박사형이지 판다 개풀딜 그 애쉬 이미 한장 팔렸고 상대 돈 좀 많아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어 응 아 이번 턴 무조건 이겨야 돼서 미리 템 다 바꿀게 딜템은 일단 확인 나 템템 안 쓸까? 나 서로 그냥? 내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 나 쎄서 나 템 다 써라 너 그냥 너 정폐야 정폐 해야되는거 아니면 응 나 세력관리 하긴 해야돼 아 너무 세게 맞겠다 이거 정폐 해야돼 정폐 해야돼 정폐 해야돼 정폐 해야돼 정폐 해야돼 까기 까기 반등하는 애들 다 죽여야돼 일단 애쉬 죽여야돼 근데 우리팀 애쉬 있어 이거 롤 누가 먼저 쳐? 겹쳐도 죽여야돼 겹쳐도 죽여야돼 조기가 체력이 없어 상대가 먼저 칠거 같애 어 그러면은 지금 나오면 견제하고 4-2에 풀 등가해 나 롤 칼때 말해줄게 응 동길이 형 조이 2성 웬만하면 안쓰고 그냥 바로 넘어갈 생각해 응 나 조이 3성 다하겠다 빨리 상점이 조이 있으면 팔아줘 1성 하나만 쓰다가 담털에 팔게 야 안정에 애쉬 떴다 이거 애쉬 견제하지마 응 애쉬 견제 안오는거 확인 이거 아마 나 견제 좀 빡세게 들어올거 같거든 응 나 그냥 8등 만들려고 나 고점 높아 아 높진 않은데 3-4등 할 수 있을거 같아 일단 애쉬 뜨면 팔아줘 박대형 조이 먼저 팔아줘 우리 숲들아 없지? 상대팀 있고 우리팀 없어 오케이 나 8롤 망해서 응 버텨 일단 버텨봐 8등만 안할게 2대야 여기 2개 남았는데 형 근데 여는 먹어야 되지 않아? 여는 먹어야 되긴 해 BF나 오케이 나 1순위 카이사 카이사 견제 내려온다 이거 예를 들어 뺏기겠다 이러면 상대가 먹는다 1무무가 먹는다 이거 상대 나 3D 먹어도 돼? 모르가나 아 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어 오케이 먹어 먹어 아 제발 쌍구도 왜 이래 상대 애쉬 4마리 들고 있다 판다 죽였나? 1? 판다 P1? 진짜 1? 딱 1? 1? 1? 1? 1? 2? 2? 1? 2? 2? 2? 2? 2? 와 동그랭 아즈레이선 나이스 나 베스트기네 형 이거 지금 롤 쳐야겠다 어 저 이 갱 떴어 떴어 그냥 변대장 횡장 적용되나? 아 근데 의미가 의미가 없다 1? 2? 2? 2? 2? 2? 2? 2? 2? 2? 빨리 죽는게 나올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목숨 살려주는가 보다 아 죽었다 응응응 나한테 죽는게 맞아 내 목숨 살려주면서 죽는게 맞아 6등 가능해? 해볼게 나 진짜 다퉜어 나이스 그 동그랑 내 게임 보고있지 이거 립은 수은이야? 굿심이야? 굿심이 나을 것 같아 굿심이 나을 것 같아 훈령은 버텨야 돼 응응응 아 템 면정 넣으면 안 되는데 안정현이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이거 동그랑 반등 확실히 돼? 지금? 아지르가 2성이네요 아지르가 2성이네요 아지르 마라팀이 없잖아 지금 그렇긴 해요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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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어머 갓두 만약에 박사 형이 6등을 하면은 1등 고정하고 2등 3등 4등 다 돼? 난 9렙 가면 1등 나오는데 지금 7렙 10원이긴 해? 나 견제 브리핑 다 해줘 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응 힌드 견제 해주는 용이 있고 응 지면 안 되는데 아 개팬다 에이씨 딱 대 드르르르르르르르르 카트 아 나는 딱 갔다 안정현 개패스 형 형 1등 1등 볼 수 있다? 이거 안정현이 이긴다고? 형이 안정현이 이기면은 우리가 1등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너무 쉽게 패스 아나템 없으면은 이거는 피바 세트 해도 될 듯? 견제 할 거 간결하게 말해봐 간결하게 말해봐 킨드 이래 킨드 이래 라지르 킨드 이래 라지르 킨드 이래 라지르 이따 풀 때도 또 말해주고 응 암라인 떨어뜨리면 좋긴 해 내 아지르 세가지고 응 나도 고점 높아 이번판 상대 이온 중격기 땅바닥에 버리는데 이온 바로 카트 별투가 내가 갭팬다 누가 진짠데 코스모야 나 그냥 엘무 숨죽일게 음 숨죽이는 매치 들어갈게 킨드 포기했어 킨드 견제 풀어도 돼 아 나 이온 어우 이래 라지르 그럼 남은거 이래 라지르 저쪽 끼리끼리 받났다 상대 한 명 5등이야 상대 한 명 5등이야 상대 한 명 5등이야 야 시원하게 긁어줄게 1등만 있으면 돼 1등만 있으면 돼 휘발이 잘해봅시다 어? 죽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다 일단 갭팠어 상관없어 우리 어차피 1등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4등은 확정인 것 같고 나 9랩가서 뭐 넣었냐 악사야 알려줘 파일같은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파일같은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리산세트 견제하면 좋아 리산세트 리산세트 내가 맞는게 맞긴하거든 형 그냥 텐서 나 티 많아서 근데 가운데 비오는거 뭐야 이러면은 지금 다 돌려갖고 리산차자 리산 리산 안때면 고점 안하면 나 8랩이라 안돼 8랩이라 안돼 나도 8랩이라 안돼 동그리형 담턴에 업쳐가지고 리산차자 리산 오케이 나 리산 하나 있긴해 오케이 상대 리산 안때면 고점 없어 나 이거 탭 안줄게 일단 형 확실히 이겨 응 확실히 이기는거 맞아? 내가 그냥 더 세는데 어 너가 더 세다 텐 안전인데 알아 내가 더 세다 어 텐 안쓰길 잘했다 나 근데 다음 턴에 리산을 팔아야지 2랩이 되긴해 그거는 팔면 안돼 마지막에 팔게 마지막에 매칭 보고해 매칭 보고해 그러면 사실 안팔아도 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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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면 내가 만나거든 내가 죽여볼게 한번 형 그냥 노틸궁구만 피하면 이길 것 같다 동그리형 오케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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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나 이겨나 야 카시가 체급 지리는데 전투증강 3개에다가 이거 애쉬가 상성이 좀 애매하네 애매하다 아 졌네 와 졌네 진짜 졌네 럭스궁 맞아서 절대 못 이기네 와 와 진짜 졌네 와 바톤 터치해 내가 이겨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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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형 두목숨 만드는게 동그리형 제가 형 클럽만 낼거거든 형 제배치해 제배치해 오케이 오케이 난 내릴게 이 정도면 되지 지금 한번 넣고 나 생장 두개 뺐는데 니온 충격기 들어갔고 동그리형 이거 노틸 먼저 때리면 힘들어 힘들어? 알았어 근데 애쉬가 먼저 때리면 나이스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나이스 뭐가 힘들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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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가보자 가보자 틈 사이로 들어가서 크라운 가도 먹을게 아 나 환수 좀 갖다 놓을게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잘했어 와 가운데 비어놓은거 뭔데 이거 나 먹고 살아야지 무슨 느낌인지 체크했어 어 어 피했는데 나 이거 이야기꾼 위치 봐봐 미쳤어 와 뭐야 이야기꾼 쯔방자 매치했는데 나 피지컬이 한거라 느리다 내가 내가 지금 방금 틈 사이로 크라운 가드 먹는거 봤잖아 풀컨디션이야 지금 형 근데 형이 너 센거 맞아 이거? 어떻게 이길건데 나를 어 뭐야 어 형 나 진심 펀치러 간다 그러면 자꾸 그러면 나 세트이성 지금 잠가두고 있긴 해 한 번 지면 세트이성 찍어야겠다 바질은 가운데다가 놓고 신드라 오른쪽 구성에서 탱킹해야겠다 세트는 이제 중앙에 암흡으니깐 맨 오른쪽으로 보내야겠다 와 안 낚이는데 나 사실 형말 듣지도 않았어 하하하하하 오른 어떻게 뚫을건데 조이가 그게 궁금하긴 해 다음 타겟 조이긴 한데 어 배치는 좀 연습해야겠다 카시야 아니 만족스럽더라 신이긴 하다 진짜 배치는 좀 아쉽다 아 배치는 형이 이기네 2연속 1대양 드가자 나이스 4연속 1이트 드러너 80 멱ル wszystko 바람들 에어 ож이질 labs 꼬